100억이면 찍겠지 17성 시작입니다 아하 오케이 아 뭐야 아 2.8%의 파괴 확률 아 이거 벌써 되던 줄 알았네 아우 뭔가 피곤 피곤하다 아 2.8% 벌써 20성이네 아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갈만하지 않아 아 모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벌써 다 잘네 모자가 예전에 22성 파이렛을 달라고 1045 써가지고 그 뒤로 다시는 스타포스를 안 하겠다 했지만 뭐 안 한 적이 없지만은 그게 생각이 나냐면 그때 타격이 엄청났어 엄청났어 35 45 아 이거 0.6 아니야? 아 이거 참 난감하네 또 터져네 두 번째는 벌써 17에 10억이면은 24억 정도 쓴 건가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역시 스타버스인거 역시 스타버스인거 아 한번에 왔네 100%니까요 아 이거 파괴하면 2.1% 아아 끝까지 한번 올라가는거만 경험해보고싶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약간 스타버스하면 생각나는데 19,20이 좀 고비 그리고 15,60이 고비인데 그래도 이번엔 100%니까요 돈 날라가는게 순식간이네 스타버스 스타버스란 그런 존재지 아 22성 달아야되는데 100억안에 아이씨 나에게 평균이란 어려운건가 아우 좋아 아이씨 아깝다 아 또 터졌네 아 돈만 날라가네 자꾸 성공을 해야되던데 성공을 해야되던데 아 이거 못가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이거 못가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우 또 터졌네 아 아직 몇번 안 눌렀는데 아아 한 번에 가야지 아우 또 한 번에 갔네 한 번에 가야되던데 아우 미치겠네 짜증나네 씁쓸하네 음 아우 원투에 가야된다 너무 크네 아우 80 아 100억으로 어림도 없네 드디어 카나 바로가 끊지마 끊지마 아아 바로갔는데 왜 끊고갔어야 됐나 아우 씨 아우 20번 왔는데 아우 7프로인데 지금 원 턴에 갔네 아우 씨 다가가 tha 10시 난리 어 뭐야 4연속 아여 아 끝까지 한번만 올라가보면 안되잖아 그 맛을 한번 보고싶어 가나 가나 어우 두번째 20성의 도전 파괴 확률 7% 7% 세번째 어우 우리 30% 성공을 하네 7% 터지기 그만이지 아아 고의찬 아 이거 못맞추는데 아아 간다 이씨 간다 이제 갓 터진다 터진다 꽉 채웠다 이제 간다 아아 갔다 아아 아아 갔다 갔다 결코 채웠거든 아아 7% 열번 눌렀으면 가야지 가야지 아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아 아아 모르게 이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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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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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어씨 아 отдельly 만약에 아.. 아..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아.. 200억 쓰는 거 개오바 아닌가 아.. 나 이제 돈 없는데 큰일 났네 아.. 돈이 없어 돈이.. 아.. 갈 것 같지가 않아 아.. 갈 것 같지가 않다 진짜 어떡하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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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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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% 확렬아 아.. 안 돼 아.. 제발 250억 쐈으면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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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터진다 다 쌓았는데 슬프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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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이제 아.. 터졌다.. 어.. 마지막 기기 인거 같아 느낌이 딱 마지막 기기 둘 중 하나인거 같아 아.. 느낌이 딱 그렇더라 아.. 아.. 마지막 기기였는데 아.. 마지막 기기였는데 아.. 마지막 기기였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갈 것 같아 다음을 기억해야 되겠네 도왁 될 때까지만 해 그래도 10출성은 찍어 가야 되니까 아우 10출성이 안 지켜네 이제 아우씨 한 번만 눌러볼까 마지막 거로 아 이제 그만하지 진짜 그만하지 터지면 안 된다 아니 그건 안 된대 10출성은 찍혀야 된다 아우니 10출성 찍혀야 된다니까 아우 아우 이 소비 없잖아 씨 아우 마지막 돈까지 끌어모아 클릭을 한다 터지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제 아니 10출성은 안감했다 아우 진짜 씨 아니 클릭 한 번 했다고 30번 동안 성공을 하면 안하면 어떡해 이씨 아 10원 10원에 진짜 아니 몇 번을 실패하는 거야 아니 몇 번을 실패하는 거야 이제 더 17쏭 내놓으라고 씨 한 번만 더 아우 그만했어 야지 아우 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합니다 아 한 번만 아우 진짜 돈 없어 아우 마지막이야 17쏭만 오 제발 아니 이거 왜 안 돼 30%대 몇 번 눌렀는데 아우 이제 안 할게 아우 돈이 없어가지고 아우 씨 아우 다음 15성 이벤트 때 하자 아우 술과 못 쓰러 뛰어야 되는데 아우 여기서 마무리 하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씨 200 한 70억 80억 정도 되나 200 한 70억 정도 잃고 다음 15성 복수전을 아니 저 개손해지 개손해를 다시 기약하며 다시 도전해야 되겠구만 다음엔 저 개손해를 좋은 네 주님